너 무슨 치킨 좋아해? 닭모치 치킨이면 다 좋지, 이런 거지. 아아. 맞아. 아, 진짜. 야, 진짜.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? 되게 궁금해, 이러는가. 야, 야, 야. 치는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까? 닭모치고 해야 돼요? 아, 조용히 해 봐.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? 되게 궁금해, 이러는가. 야, 야. 치는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까? 닭모치고 해야 돼요? 아, 조용히 해 봐.